오늘은 어머니가 많이 해주신 고등어 소금조림을 요리해 보겠습니다. 보통 고등어조림은 간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레시피는 소금을 이용하는 조림입니다. 야채는 홍고추, 파, 양파, 마늘이 필요하고 양파와 마늘이 많으면 더 좋습니다. 자방고등어 1마리를 깨끗이 씻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쌀뜨물과 소주를 사용합니다. 양파와 파, 마늘을 넣고 끓이다가 한번 끓으면 홍고추를 추가합니다. 굴을 중불로 놓고 고등어를 계속 졸입니다. 간을 본 후에 소금을 추가해 주는데 한가지 팁은 짠맛이 강해야 비린맛도 없어지고 더 맛있습니다. 어머니와 장모님이 둘 다 충청도 분이신데 와이프도 이 음식을 알고 있는 것을 보니 충청도식 고등어조림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홍고추와 파를 고등어에 올려줍니다. 개인적으로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식은 후에도 정말 맛있는 조림입니다. 꼭 만들어 보세요.